생방송 뮤직뱅크 k-차트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블랙핑크와 엑소 과연 1위는 누가 찾아야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강성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엑소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엑소 여러분들이 있을 기회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뮤직뱅크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이수환 쌤 우리 SM19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우리 멤버들 가족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저희 엑소만큼 고생하시는 우리 매니저 형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우리 엑소 여러분들 오빠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듣고 보고 있으니까 네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엑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위험한 엑소 사랑하자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한 번만 한 번만 이곳에서 가 모든 걸 걸어 영원할 테니까 숨은 바로 다른 여자와는 가까이 뒤돌아받고 분명 내게 찾아라 다시 형제 여러분 리핏 샷토와 입빛 컬러 라 라 라 라 라 다시 형제 여러분도 다 같이 샤워 라 라 라 라 세상에 한 번일지도 몰라 꼭 참었던.'" 뭉네요利 옳아 얌 maybe so isho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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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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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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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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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s호 chance attributed 열찐흐 names Rob pul непont